학생들 땡겨보세요 브레이크를 놔야지 스위치 끄고 키 차 보다가 처음 해봐 차 끄는게 멋있어 의자 한번 열어보세요 의자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처럼 의자 한번 열어보세요 위에서 내려가지고 위에서 내려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야됩니다 밑에 고리가 뒤에 구멍에 맞춰 네 더워져도 되고 한번 앉아보세요 아버지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아버지 앞에 앉으시고 넓죠 넓이죠 둘이 앉아보세요 둘이 앉아보세요 애들 하나 타도 됩니다 힘이 있는거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둘이 앉아보세요 이제 고맙습니다